죽여 뭘 먹고살야될거 아 욕하지말라고 미친 미친놈들아 악어있다고 저기 미친 악어있다고 하필 도맡다고 죽이지마 미친놈들아 그만 욕하지말라고 아 악어 귀마가 삐삐꺼 이 새끼들 욕해 우주에 쓰레기 존재같이 없어 너 만드기한테 맞았니? 그러니까 만드기 혐오하니? 자 오늘은 여러분들 녹화를 안하는 척하고 녹화를 켰을 때 룩제일의 멤버들이 어떤 상태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꺼져 그래 응 꺼져 만드기 사라져 만드기 존재 사라져 개멋해 응 못 때려 응 팔 짧아 응 팔 짧아 손가락 짧아 서두라테크 할 때 스페이스바야 엄지손가락 안다 하! 문제가 심각한데? 누나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야? 하! 하! 난 쟤 쟤한테 나의 지분 따위 없어 아니 누나 마지로서 동생들을 오른길로 인도해야죠 응 난 난 지분 없어 인도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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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보호 리타는 위치 바꾸기 갖다 핑맨을 잡을 거에요 리타는 대가리가 빡이라서 위치 바꾸기를 써도 핑맨을 잡을 수 없어 리타는 대가리가 남들보다 월등히 크지만 든 게 없어요 리타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어요 리타는 밥 대신 똥구멍으로 밥을 쳐먹었어요 리타는 위치 바꾸기로 핑맨을 살려줬어요 핑맨은 리타 덕에 멀리멀리 살아서 도망갈 수 있어요 리타는 엑스맨이었어요 야 핑맨! 너? 일로와 나? 어 일로와 뭐 있어 너? 없어? 없어 그럼 가 우리 같은 팀 아니야? 라거는 무기를 사러 오고 있어요 리타는 뭐야라고 했어요 에이 리타가 악어를 잡았어요 악어 싸뻐레 새끼 저는 하이탈 대가리 리타예요 리타예요 리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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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는 오늘 핑맨 마이크를 한 번 차단하고 핑맨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척 해보겠습니다 리타는 오늘 핑맨 마이크를 차단하는 척하고 핑맨 말을 꾸역꾸역 한 번 두 시간 동안 리타는 과연 성공했어요 할 수 있을지? 리타는 더이상 빡치기 싫어가지고 핑맨 마이크를 차단한 척하고 있습니다 리타는 대가리가 빡이기 때문에 어 하하하 뒤질래? 해? 뒤질래라고 했지만 핑맨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야 악! 야 형님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요금이 좀 부족하거든? 야 만원만 줘봐 아니 무슨 버스 요금이 그렇게 비싸? 아 좀 비싸 여기 서울시라 야 돈 좀 있냐? 쳤어? 미친 새끼야 너? 야 여기 내가 체인점이거든? 너 저기 앞에서 뜯어 여기 체인점이라고 삥 뜯는 곳 야 야 너 용돈 받지 알았냐? 야 순임아 야 순임아 아악! 꽃 없어요 꽃 없다고요! 야 순임아 돈 좀 있냐? 아아아아 저 뺏겼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 미친놈들아 욕하지마! 뭐 바른말 고운말만 사용해야겠어 우리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자 앞으로 와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나 가호 없고 돈 있고 싶어 돈도 없고 가호도 없어 돈이 없어야 가호가 있는거야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핑맨입니다 저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앞잡이를 흘리겠습니다 야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오케이 야 꿀벌 야! 이병! 파! 조! 명! 이거 어떤 새끼가 지금 떠들어? 길거리에서 게임하고 있어? 어떤 새끼가 이거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아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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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봐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니네 집 가서 놀아! 앞에서 다 비지 말고! 야 이게 돈이란건 말이다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거야 그치 그럼 그럼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꽃꽃을 세 개만 줘봐 내가 열배로 뿌려줄게 내가 내가 좋은 코인이 있는데 세 개만 줘봐 투자해봐 야 언니 또복혀 또복혀 야! 아 야 미친놈들아 좀 적당히 죽여 뭘 먹고 살아야될거 아 욕하지말라고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악어 있다고 저기 미친 미친놈들아 악어 있다고 하필 도났다고 죽이지마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하핳 그만 욕하지말라고 도났다고 도났다고 악어 기막아 삐삐꺼 이 새끼들 욕해 아버님 네 혹시 욕한거 들었어요? 선생님 욕한거 욕한거 2시간 반복 재생으로 핑맨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하하하하하 올리지마 이거 캐서 뭐해? 내 이름은 리타의 그림자 너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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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의 새끼 나 너의 인사드립니다 아 하지마봐 그래그래 자 감사합니다 2년 욕하지마 타로 삽 가는 아살아 이거 사서 지져버릴 거야 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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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래의 예지 점 봐드립니다 타로사 사망이구요 꼬치세요 꼬치세요 아 점이요 아 이 개소리야 아니 꼬치세요 아 꼬치세요 꼬치세요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아아 그만 죽여 이 야 여기 새끼 또 여기서 죽였어 이 새끼 어떡해 엽가졌어 올라왔어 아니 위에서 죽였다구요 남봉님 저 억울합니다 아 잠깐만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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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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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습니다 여기 뭐요 뭐요 쌉가름 쌉가름 에지네 이야 이분 쌉 쌉에 진다 어 여기 그 영화단은 머당님이세요 머당님 아 제가 멋보살입니다 여기요 여기 아 뭐 쳐어 저 연애운이요 연애운 남봉님 쳤네 발바닥을 딱 봐봐 발바닥이요 봤어요 발바닥이 보여요 예 아 이거 미래의 여자친구가 발바닥이 창 탑쳐 장사주의잖아 하하하하 야 기어들지마 지방방송 오지게 기어드네 방청객이야? 아 맞어 방해하지마 돈 냈어 지금 기대봐 에키 조용히 조용히 잠만 들께 까지 까자 미친새끼인가 이거 미래의 여자친구 발바닥이 저 여자친구 오리인가요 오리? sozial 타지마 네 혹시 유튜브라는 직장을 하지 않고 와우öl 어허 어떻게 이렇게 신통방통을 할 수가 SAS 눈빛을 보하니 요즘 유튜브 안 잘 안되는 구 만 오오오오 어떻게 하면 잘되는지 물어봐 어떻게하면 잘되여 어떤 могли 장미 칼럼 어떻게하면 잘되는지 알려줘 그럼 조상님한테 아주 신경을 써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브이 Shopify 그럼요 조상님 으 definitions 제사도 진행해야죠 아 조상님한테 신경 써드리려면 꼬꼬스랄 련을 읽게 정도 필요할텐데 괜찮겠나? 하하하 정도면은 뭐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아 잠깐만 조상.. 조상신님 좀 불러야겠다 조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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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믿잖아 아아악! 아 이 친구 아 조상신이 더 죽어 아 조상신이 더 죽어 어떻게 알았지? 잘되게 내가 구적을 하나 써주지 내가 벌써 10개나 받쳤어 이거 키보드 밑에다가 하고 항상 유튜브를 하면은 잘될 것이여 여기 총농색 한도 Hamp Joã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어어어 넘어 가야지 어머 solamente 이 숨소리 미쳤다 형 콧구멍 콧구멍에 시멘트 좀 바라봐요 의왕 호직히 거칠긴 하네 야 그래 콧구멍에 시멘트 형 코 잘라버리면 안돼요? 메꿔야겠어 콧구멍 좀 숨소리 ASMR 시끄러워 ASMR 환영하세요 저는 ASMR 안하니까 건너라고 하지마? 야 내가 악어한테 몰래 접근해서 뒤통수를 가르칠게 악어 어딨는데?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갈게요? 신경을 써 드려야지 제사도 드리고 제사요? 그래 특별 여름 과일 세트 제사 쌍이 꽃을 50개인데 어떻게 할래? 50개야? 저희 집 전 대산보다 비싼데? 혹시 자네 최근에 안 좋은 일 있지 않았는가 아 근데 먼서님 세금에 돈 많이 버셔져 아 아이씨 일로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이씨 일로와 이 새끼가 감사합니다.